우리 마음의 고향 농촌 그런데 그 농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2048년 금북면 소멸 2047년 산성면 소멸 2046년 신평면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 이대로라면 30년 후 30%의 지방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이거는 국가의 어떤 존립의 위기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봐요 지방 소멸의 위험은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무려 900여 개의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최근 소멸 위기였던 일본의 농촌이 살아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온 것이다 지방 붕괴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력을 찾아가는 일본 농촌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비밀은 무엇일까 일본 허카이도에 자리한 작은 농촌 마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스쿨버스다 어린아이들이 많은 건 일본 농촌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이 시골에서 키우는 것일까 어차피 산림이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가미시호로정은 과거 임업이 매우 발달했던 곳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1955년부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8년 고향세 제도가 도입되자 가미시호로정은 지원금을 육아에 적극 활용했고 그 결과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농촌마을을 살린 고향세 제도가 대체 어떤 제도일까 부산처조이슨은 부산처조이슨이 넓이 위험한 기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부산처조이슨에서 부산처조이슨을 위험한 기후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代理寄付受付という制度があります。 この自治体同士の助け合いにより、多くの皆様の支援と思いを被災地へ円滑に届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いいますのは、今都市部に集中しておりますお金ですね。 そういったものを地方法の方に循環させる仕組みと考えておりまして、大変重要な制度であると私たちは考えております。 日本の御향税は、寄付者が御향이나 다른自治体へ 소득税や住民税の一部を 납부하는制度だ。 御향税を 납부한寄付者は、税金税の税金税を通じて 환급받り、 都市市部の繁殖者に関して福建ていた olmasが、 都市や農園の土地へ協力、地域の中である震を通じているため、 日本の御향税が提供できるようなところを、 日本でも御향税は放置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日本の御향税がつまんの大変な反応がありました。 国の御향税で日本の御향税が大変な影響を御 Nak、 俺の御향税では、日本の御향税が大変化されたことでは、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부터였다 재정 사정이 어렵게 된 피해 지역에 고향세를 이용한 많은 기부가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약 670억 원이었던 고향세 기부금은 1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고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때는 전년 대비 1.7배가 상승했다 고향세 도입 10년 일본의 도시인들은 고향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향세가 고향세가 가미시오로정은 고향세를 통해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활기를 되찾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1016연도 약 9만件の寄付で 金額にしますと21億円という 本当に大きな寄付を頂戴しました そういった返礼品の物代ですとか それにかかる送料ですとか あとは書類なんかも送ったりするので 事務経費を除くと大体4割くらいが この町に残るんですけども 카미시오로정은 기부받은 부양세로 육아와 저출산 대책에 가장 먼저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완전 무료화시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줬고 어린이 의료비 무료에 육아지원 카드 발행은 물론이고 아동도서와 영상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지원하는 등 육아교육에만 총 1억 4천5십일만에 우리 돈으로 15억 2천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화시켜 부모의 부담을 이렇게 많은 지원이 진행되자 카미시오로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이사오기 시작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人口が減ったんですよねでそこが今ちょっとこう紙所のふるさと納税のおかげもあってですねまあ雇用が増えたりあとはまあやはり大きいのはこの子育てにすごく特化して力を入れたってことで子育て支援がすごく充実した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ってですね今少し人口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こ2年人口が増えてですね今また5000人までちょうどぴったり5000人ですね先月末でちょうどぴったり5000人まで人口が4800人台からまた戻ってですね5000人まで今増えているんです おかげさまでした 아이스크림이다 신선한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들에게 탐예품으로 주기 위해 만들었다 우유보다 유통기한이 더 길기 때문이다 탐예품으로 아이스크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맛과 품질에 만족했고 이제는 가미시오로정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홋카이도로 여행 온 사람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일부러 매장을 찾아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1만원으로 15000원으로 주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1만원으로 15000원으로 주문을 받았다 세계 최대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손꼽히는 일본 도쿄 대도시 시민들은 고향세를 기부하는 주요 납세자들이다 이들은 고향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떤 기준으로 납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일까 도쿄의 한 건물 안에 고향세 카페가 열렸다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 고향세 탐예품들이다 지자체들은 이곳에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를 돌아가며 진행한다 특산품으로 구성된 탐예품을 맛보게 하고 고향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히 설명해준다 도시인들이 자신의 지자체에 고향세를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도쿄 대도시상 카페를 찾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속으로 고향 세계부를 결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접수하기도 한다 이곳에선 고향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시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고향세는 기부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곳에 의해 금액과 지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들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탐예품은 고향세 기부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기부액의 30%로 제한해 탐예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각종 고기와 술, 농산물과 같은 지역 특산물들이 주를 이룬다 지자체 간 경쟁번iate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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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 지자체 간 경쟁 бывает 気に入った 지자는 기준을 찾고 competitive 방산하기 Useful 기준의 기준!? 소송을使umble! 기부 방법이 쉽고 배송 절차가 간단한 것도 고향새가 일본에서 자리 잡은 성공 요인 중 하나다 고향새 수입이 지방 재정보다 월등히 높은 가미시오로정 이곳 역시 탐예품에 정성을 다한다 질 좋은 탐예품은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지옥을 선택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미시오로 지방정부는 고향새 탐예품을 민간단체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납품, 발송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품목도 다양하고 포장 또한 잘 되어 있어 도시의 기부자들에겐 탐예품 배송이 즐거운 기다림이 된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 산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농촌에 들어서면 주인 일은 빈집들이 많아지고 고령의 노인들만이 눈에 띈다 과연 우리의 농촌은 이대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일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는 곧 닥쳐올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국가의 성장 혹은 존재의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그런 요소가 지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대도시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를 자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30% 인구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5%에 이르는 국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문제가 인구 문제로 인구 과소 문제로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대한민국 특히 고령 인구와 가임 여성 인구의 상대비가 1 미만이면 지역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데 현재 대도시를 제외한 전 국토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제가 소멸 위험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경북 의성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0.15라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0.15라는 수치는 뭐냐 하면 65세 고령 인구가 100명이 있을 때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는 1.5명밖에 안 된다는 의의 것을 뜻하거든요 미래 한 30년 후 정도에는 대부분이 자연 사망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 그 지역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의 유의미한 사회적 공동체에서 기능이 사실상 전지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소멸 위험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상북도 의성군 1970년대 2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수는 1990년 1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2009년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대부분 농촌지역이 겪는 문제지만 의성군은 특히 정도가 심한 상태다 의성군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36%에 달한다 내가 예전에 강말마들이 다닐 때는 시골버스가 다 못 태워 다니는 그런 시절에 지금은 하루 전부터 하도 사람 몇 사람 못 태워 사람이 없잖아 인구가 없으니까 남한 사람 직업뿐만은 사람이 없잖아 어디 직장을 닫아서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 터져야 안 되니까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는 거죠 인구 감소는 지방재중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2018년 예산을 보면 6조 1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25.8%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을 그렇게 만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지방재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주민세 소득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100대 국정과제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주민이 고향이나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 탐예품을 제공받고 24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기부 금액별로 소득공제 비율은 달라진다 고향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세수 감소와 지역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인터넷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고향세요? 아니 처음 별로 그렇게 굳이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 지작진은 고향세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다 고향세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고향세에도 원래 나가는 돈이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지방도 살리고 뭐 그런 세금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네 좀 깨끗하고 투명하게만 관리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 결과 고향세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65%를 넘었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54%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변동차가 큰 편이다 그렇다면 탑예품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탑예품 제공이 기부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70% 하지만 기부를 늘리는 혜택으로는 세액 공제 확대를 조금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향세 더 많은 논의와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는 도시인들의 시각은 많이 바뀔 거다 지금 현재 일본 수준의 고향납세 제도가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을 살리는 세제로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일본 2008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후 세액 공제와 탑예품 증정이 알려졌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면서 고향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고향세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성공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가 고향세 기부를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가 카나모리시다 그가 고향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일까 전국 각 지역에 고향세를 내는 카나모리시 그가 한 해 고향세 명목으로 기부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덕분에 탑예품의 종류도 각양각색 그리고 에을 다가설 수 있죠 이건 논리로 게시길드 갈리로 판 harassment 간식이 그리고 밟 Walking 한 잔 그리고 이것은 아이스크림이 오기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또한 요리에 이거 이런 상탐 마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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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저는 아니 だとかあとうなぎ鹿児島の大崎のうなぎだとか あとお肉とか実はアイスクリームもあったりとかまあいろいろですこれなん でしょうかこれはカジキマグロだとか こんなものがえっと毎日届きます いやアイスクリームたくさんありますが作るはありますねはいこれどこでしょう 北海道の池田町ってとこですねやっぱり家族が食べたいこれは美味しかったとかもう 1回撮ってほしいっていう その家族があの何か食べたいかによって決めますね はい人気があるものはやっぱり年に何回も取ります あとさって何よ ああああ今ふるさとおぜきてんじゃんぞ 取りますか今ほんとほうもながきてるみたいです ん であれれん よしおっき P まぁねこう クラーカッタンですかこれ ふるさまふ米寺でやいずからお食ってきました これ今 ちょうどふるさとのふせでとどきましたね ああいつかこれは何ですか はいこれ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에서 탑예품이 주는 특별한 기대가 전해진다. 탑예품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맛을 즐기는 고향새 납새왕. 기부로 받은 각종 식재료와 상품권 덕분에 1년 내내 식비 지출을 따로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탑예품 마니아인 셈이다. 탑예품 마니아인 셈이다. 탑예품에 대한 관심은 고향새 납부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지역 특산물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탑예품을 부각하는 고향새 홍보 영상은 자연스럽게 지역 홍보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 내용을 모아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탑예품 홍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별 탑예품 목록과 특징 그리고 최근 인기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별 탑예품을 가입한 sourpots 고향새 탐예품을 지역별, 품목별 그리고 인기순위별로 분류해놓은 고향새 중개사이트 여기에 올려진 지역특산물들은 고향새 기부와 별도로 추가 주문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향새 납새액 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2016년 고향새 납새액 1위를 차지한 미야코노 조시 고향새 기부 수입액이 약 740억 원 기부 건수는 52만 건이 넘는다 대체 그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고향새는 미야 코너 조신은 담리의 품을 고기와 소주로 특화했다 각 지역별 특산물 종류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보다는 품목을 특화시켜 홍보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다양한 술이 전시되어 있는 이 가게는 미야 코너 조신 술 담리의 품을 담당하는 업체다 매장에 손님은 없는데 술을 포장하는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1만원에 있는지 1만원에 있는지 1만원에 있는지 에 나이오になります 1만 엔 우리 돈 약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주 6병을 보내주는데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1만 엔 기프가 1만 엔 기프에 대해서 약 30% 30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뭐가 남을까 싶지만 맛을 보고 추가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부산 농수의 현행을 시작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아주 고소한 고향을 받은 그 이유에 주문과 출금이 많고 있습니다 미야코노 조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고향새 담리의 품은 고기다 이 지역에서 키운 양질의 소와 돼지고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담리의 품으로 주는 고기의 양이 많아 인터넷 추천이 쇄도했고 전국에서 고향새 기부가 이어졌다 고향새는 고향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향새는 고향새는 고향새가 있어서 고향새가 되어 있는데 고향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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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부타닉의 성분은 오레인산의 성분이 그냥 유용한 성분이 정말 높은 부타닉입니다 맛과 양 모두를 만족시킨 담엘품 덕분에 미야코노즈 씨는 고기 브랜드로 톡톡한 홍보 효과를 얻었고 추가 주문이 이어지면서 생산량도 늘고 일자리도 많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고향세 수입이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지역산림도 되살아나게 한 것이다 자신이 낸 세금 10만원으로 농촌도 돕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받을 수 있으니 매력적인 기부가 아닐 수 없다 고기 브랜드로 톡톡한 홍보 효과를 얻었고 고향세 도입 후 담엘품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으로 수입이 좋아진 미야코노즈 씨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기부금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 환경을 좋게 하고 유아 의료비 지원, 노인복지 지원, 그리고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클럽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클럽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학부용들의 부담까지 덜어주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 농촌으로 이사오는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학교가 많아지지만 학교가 예를 들으며 학교가 있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학교가 많아서 학교가 많지만 학교가 많으니 아이들을 학생을 가질 수 있다 助かりますよね。そういうのが増えてくれればですね。 ふるさと納税のですね、寄付金の活用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寄付をしていただいた方がですね、その目的を持って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その目的の中でですね、私ども最大限事業効果が上げられるようなですね、そういった取り組みを精査しながら、今後ですね、子育て支援や高齢者支援、そういったまた人口減少対策ですね、そういった地方の活性化につながるような取り組みをですね、 最大限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都市の理解があって初めて成り立つ制度ですね。どういった都市は、特に東京ですとか、神奈川ですとか、人口の多いところは単純に税収が減る話なので、これはその都市の、今ただ日本でも少し問題になってきてい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今全体で3000億とかそういう額になってきています。このフルト納税をする方が増えてですね。そうなるとやはりちょっと都市の方もですね、これはちょっと黙っていられない金額だぞということでですね。 その地域に関係ないお礼の品であったりとか、あとはその地域に関係ない日用品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お礼の品として出ている場合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出てしまうと、せっかくその寄付した方、寄付する側の方が地域の産品を知る機会があるのにも変わらず、 海外の家電であったり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に寄付が行きがちなんですね。 渋谷市市ふるさと納税 イン系のお礼さんのそれにサーロインステーキが産業界の予定で、 韓国にも楽しめようとしていた日本のお礼さんのおわりで、 日本エンジニアのお礼さんのお礼さんのお礼さんと同じで、 がたきないただきました。 日本エンジニアのお礼さんに関係を…… そして24時間も! しかし、市場のお礼さんに対応する側さんに活動された日本エンジニアのお礼さんに関係の方がありました。 だから、産業する側さんに乗ってくるさとして、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해 레저와 농촌 체험을 즐기게 하는 이색 담여품들 그 중 대표적인 게 카미시오로장의 열기구 행사다 고향세 홍보와 맞물려 매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의 고향세 도입은 부활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역 간 불균형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군 단위를 기초로 하되 대신에 기부금의 20이면 20, 30이면 30% 정도는 광역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안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시인들의 대단히 애양심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고향이 됐든 육신의 고향이 됐든 자기가 마음에 가는 그런 고향에다가 얼마든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혀 그런 문제들은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둬낸다고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고향세 제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효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오랜 시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도 이제 농촌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부터 높은 원 부터 높은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